두 번째 결전의 날 오늘도 4강을 위한 여정이 계속됩니다 이제는 계속 나뉘기를 곧 그릴 나의 전문점으로 즉시 선거에 따라서 우리의 첫 경기와 전문점에서 어떤 경우가 많이 매우 힘들어 근데 저희의 마지막으로 Q2는 수정대의 역사는 대회가 3-0 그리고 또한 경기와 전문점에서 정말 힘들어 근데 저희 앞으로도 실패 그래서 이번 pernah는 서서 기회에서는 배구는 그 때에 대해 수사를 많이 받았으니 저희가 배구는 수정대의 경기를 수정대한 곧이로 다ulan 경기와 및 기회를 이 8장은 우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 길을 걸고,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. 지금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습니다. BLG에게 졌을 때, 너무 편했습니다. 이번엔 다일 겁니다. 그래도 첫 월드 진출이라 기쁩니다. 그리고 형들이 제가 긴장을 잘 안 하는 걸 잘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형들에게 우승을 선물하겠습니다. 저는 MSI는 더 강한, 그리고 모터가 더 좋습니다. 하지만... 저의 드레븐, 조미야! 저는 세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. 결국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.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과정은... 저는 떨리지 않습니다. 하지만 상대방은 떨어야 할 겁니다. , 이 순서 어떤 waren인지 힘이 spool vídeos 페이지도 Mark 1 band iph flash launch 1 большой 저는椅子 votre 첫결 adalah 너무 잘 millimetre 리싸드 lob은 F재 그 감정 그대로 느끼게 해 줄게 그 감정 그대로 느끼게 해줄게. BLG와 젠지의 대결 시작합니다.